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그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습득된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힘으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근력을 가지고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들 또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만 일을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터득된 능률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나름의 기술이 생긴 거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달인이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의 달인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수는 힘 빼는 달인이다 라고 하죠 절제하면서도 힘을 줄 때와 힘을 뺄 때를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을 줄 때보다 힘을 뺄 때를 제대로 아는 자가 고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는 운동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의 기본은 어깨에서 힘을 빼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쉽지 않습니다 내 습관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두 주먹 불꾼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였던 손을 펴서 다시 기도의 손으로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나의 때를 고집하고요 내 방법, 내 방식을 고집하면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내 힘 자랑하며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면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 가사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크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이 찬송의 고백 그 가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 생활에 정반대되는 생활이 뭘까요 내 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런 생활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승리는 만군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내를 구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합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 사건 그 이전의 상황부터 좀 보자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난으로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가까운 땅으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려서 홍해 광야끌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 주셨고 속도를 조절하시면서 홍해 광야끌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건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물론 가까운 불레셋 그 땅으로 가게 되면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하면 다시 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럴 것을 생각하셔서 전쟁을 피해 돌이켜서 홍해 광야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은 좋은 것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아시스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쉴만한 물가와 종려나무가 가득한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실 때에 홍해 광야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광야에 갇혀있다고 느껴지고 또 홍해로 막혀있는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장막을 치게 하신 곳이 어디였냐라는 걸 볼 때에 이집트왕 애구방 바로가 보기에도 야 이들은 광야에 그냥 갇혀버렸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곳에 장막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입니다만 최루국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이 돌이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주목하시고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셨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애구방 바로를 말합니다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어디에 갇혀버렸다고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 왕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나갔어 이집트 땅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돌이키면서 왔던 길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이제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가까이에 이끄신 후에 상당히 뜸을 들이시고요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한동안 홍해 앞 광야에 갇힌 것 같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근처에 이르러 장막을 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막을 치게 전에 돌이켜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돌이켜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이동 경로를 급하게 바꿨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니 지금 빨리 가난한 땅에 가도 부족할 텐데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홍해 바닷가에 다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돌아가서 결국 홍해 바닷가 앞에서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대기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서둘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막 밀어붙일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잠시 대기 이렇게 말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잠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처럼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다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다급하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응답받는 것도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 성격이 너무 급해요 인내심이 나에게 필요해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여 제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속히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급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를 돌리시거나 기다리게 하시거나 아니면 잠시 대기시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히 나에게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던 길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잠시 대기시키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였고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심으로 바로 왕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 거예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처럼 본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미끼를 던지신 거예요 결국 바로와 신하들은요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열 가지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는 했지만 이제는 다시 병거와 마병들을 데리고 와서 붙잡아 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갇혔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은 애국 군대를 멸하시기 위하여 덫을 쳐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신 후에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완벽한 구원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국의 군대들을 멸하시기 위한 방법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디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셨고 또한 광야에 갇힌 곳과 같은 곳에 머무르게 하시고 장막도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잠시 대기시키는 이 대기기간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가까운 길 놔두고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멈추게 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나의 타임 스케줄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갇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봐야 하는 곳입니다 넘어졌습니까? 넘어진 자리가 일어서야 할 자리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자리 낙심하며 포기하고 있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실 그 타이밍을 신뢰하세요 때로는 더디 가야 할 때도 있고 또 멈추라 하실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갈 것만 같으면요 그냥 속도만 내면 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주시고 속도를 조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리 계산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동 속도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멈추게도 하셨고 머물게도 하셨고 돌아가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게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출래굽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들이 장막을 딱 쳤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나 광야에 갇혀버린 것 같은 곳이었고 그리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빠른 길을 놔두고 돌이켜 인도하셨으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든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웬걸요? 하나님은 광야에 갇히게 하셨고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침으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보였던 그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게다가 바루의 군사들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광야에 갇혀버린 것 같고 홍해에 가로막겼고 바루의 군사들은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웠겠어요 홍해를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급히 배를 만들어서 건널 수도 없으니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본인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싸울 만한 힘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앞뒤가 막혀버렸어요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난감한 일들이 생깁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추레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막혀있는 그 상황에서 뭘 선택한 줄 아세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사방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겠냐고 따져 묻습니다 광야에서 죽느니 애국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사실 우리도 어려운 일 만나면 이럴 때가 많아요 남탓, 환경탓, 신세탓 눈을 들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하는데 걱정만 합니다 그래서 한숨과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이 뭐가 됐습니까?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길이 있음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추룩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내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그리고 큰 동풍이 몰려와서 물이 갈라져 양쪽의 벽과 같이 만들어버렸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도 놀라운데요 저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홍해 바닥이 마른 땅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바다 밑바닥은 늘 축축하고 미끄러지기 쉽고 거칠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바로 위로 손을 내밀어 여왕께서 뭘 보내셨냐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어요?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밑바닥이 마른 땅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통해서 그 바닥을 말리신 거예요 드라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가로막은 이 홍해가 자신들을 삼켜버릴 홍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가 홍해 안의 길이 감춰졌을 거라고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광화에 갇혀있고 홍해에 막혀있고 바로의 군사들은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다 밑바닥에 길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군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끝났다며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래서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신세 탓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길을 예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림의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되돌리기도 하셨습니다 막힌 길에서 장막을 치기도 하셨습니다 길이 없어 보일 때에 하나님은 홍해 밑바닥에 감춰진 길을 여셨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홍해 밑바닥의 길을 동풍으로 드라이시키셨습니다 마른 땅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뒤쫓아 오던 그들에게는 이집트 군사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길 따라가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길 그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보자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걸 그 길을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막힌 길이 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대 하나님은 감춰놓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길이 없어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은밀한 그 길 감춰진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실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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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